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저녁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두컴컴해집니다. 어두컴컴해지니까 빨리 집으로 복귀하십시오.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도 드시고 두 다리 뻗고 또 편안하게 쉬쉬하겠죠. 요즘 보니까 그래도 제 영상을 좀 들어주는 분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들으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듣는 분도 있네요. 보니까 듣는 분도 있고 운동하면서 듣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뭐든지 변화가 돼 있고 조금만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쉽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속상해하고 짜증도 내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쓴소리를 좀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좀 따라하면 좋은데 안 하더라고 청개구리 같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청개구리 같은 분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되는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잘 따라하지는 않더라고. 내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별로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이 잘 되길 하는 바람에서 제가 떠들어 대고 있고 비록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소식의 퀄리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니 그게 좀 낫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 거를 만드죠. 여러분 거 여러분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듣는 걸 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행동 입으로는 누구나 다 떠들 수 있어요. 근데 행동 실천이 안 되더라고. 실천 여러분은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고 쓸데없는 거 위험한 행동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분별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에 실수 한순간에 버튼 매수 매도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10년을 고생합니다. 10년 10년이 뭐야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포기합니다. 말이 존버지 존버 쉴 것 같죠?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외쳐댔는데 많이 사라졌잖아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분도 꽤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나갔다 준 분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쉽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올해 또 보니까 그 공모주 광풍이 식지 않고 있어요. 공모주 공모주 하지만 지난해 따따부를 기록해가지고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들은 상장 첫날 종가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주가가 빠진 것 같아요. 반토막 빠진 것 같다. 상장 당일 주가 상승이 강해질수록 이후 주가 조정도 급격하게 나타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 KNS라는 기억이 있어요. 전일 대비 1,300원 정도 올라서 4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더라는 거죠. 이 KNS는 지난달 6일 코스닥 시장의 상장은 새내기주입니다. 따끈따끈한 새내기주인데 상장 첫날 공모가 2만 3천원에서 이 300%까지 올랐거든요. 300% 9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6월 말에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 변동 상한폭이 기존의 160% 따상이죠. 따상 따상에서 300%로 확대됐잖아요. 확대된 이후로 처음으로 따따블 따따블을 기록한 종목이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상장 첫날 종가에서 53.3%나 떨어졌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다. 반토막 났습니다. 주가의 주가를 겁나게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훅 빠진 거야. 빠트렸습니다. 지난달에는 따따블 종목이 KNS를 포함해서 3곳이나 나왔는데 하지만 상장 직후 높아진 주가 수준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공모가가 10만원이었던 DS 단서를 봤어요. DS 이 DS 단서를 보니까 상장 첫날이죠. 지난달 20일에 40만원까지 갔어요. 40만원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얘 40만원이 가치가 없는 기업인데 40만원까지 간 거야. 하지만 이날 종가는 20만 2천원이야. 벌써 49.5%나 빠졌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LS 머트리얼즈 공모가 6천원에서 상장 당일인 지난달 12일에는 2만 4천원까지 올라더라고요. 이것도 미친 거야. 6천원에서 2만 4천원까지 간 겁니다. 이후 두 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급 등이 지속이 되죠. 지속이 됐고 지난달 20일 장중에 5만 1,500원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현 주가는 얼마냐 봤더니 3만 1,450원 고점 대비 38.9%나 떨어졌더라.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따따불을 기록한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빠지는 와중에 그런 사이에도 이달 신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따따불이 석출하고 있다. 따따불이 석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신규 상장 기업인 우진엔텍이 지난달 24일 따따불에 성공한 데 이어서 이날 현대 힘쓰죠. 현대 힘쓰도 따따불 대열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이날까지 보니까 우진엔텍 HB 인베스트먼트 현대 힘쓰 등 이 3개의 기업이 신규 상장했어요. 3개의 기업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 중에 2곳이 따따불을 기록한 거야. 2곳이 따따불을 기록했다. HB 인베스트먼트도 첫 거래일인 전날 장중 한때 공모가 대비 235.3% 상승률을 나타낸 거죠. 증권가에서는 그 세뇌기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지나치게 과일된 거 아니냐. 지나치게 과일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나타내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수요 예측을 진행한 IPO 기업 6곳은 모두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를 확정을 한 거죠. 이 높아진 공모가에서 상장 당일 주가가 4배 급등하는 상황인 겁니다. 4배 급등한 상황이에요. 대단합니다. 이른바 신장기업 효과가 사라지다 보니까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이 돼요. 추종 매수에 나섰다가는 완전 피보입니다. 특히 IPO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추경 매수하면 안 돼요. 중소형주 중심의 공모시장과 상승된 가격 제한폭은 상장 당일에는 높은 수익률을 남겨주었죠. 그렇지만 이후 부진한 주가는 필연적인 수준이다. 필연적인 수순이다. 수준이네. 수순이다.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상장시에 제시했던 사업의 방향성이 실제 실적과 일치하는 종목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